키보드 저도 키보드로 했었어요 처음에 설거 처음 나왔을 때 조이스틱 사기 전까지 한 한 달 정도는 키보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조이스틱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키보드 안 쓰던 것 같아요 어.. 이 시간에 이게 뭐야 이 시간에 이게 뭐야 이 시간에 와 비비네 와 잽을 피했다 와 잽을 피었다 와 잽을 피었다 아 이런게 있어 아 진짜 아깝네 이르지 나 와 와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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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fight that o a 아 엄청 많았다 카운터 아 아 아 어 우와 오우 힘들다 와 미호크 헬로 헬로 브로 헬로 예스 여우진 보이 포스스 오우 웰컴 회기 오예 아 못 때렸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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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먹었다 오우 오우 라운드 3 화이트 어휴 바보 와 천재가 잘했다 뭐야 맞을 줄 몰랐어 아이씨 아 제발 아 기원이 왜 나가 너 마지막 라운드 뻔했나 야 이거 좋은건 아니겠지 아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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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드래곤볼 캐릭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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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 아 렛츠고 렛츠고 아 맞다 얘 안되지 순간 기가 쓴 줄 알았네 어어? 무조건 걸리네 아 깜짝이야 무조건 흘리는구나 와 이것도 안돼 와 아 보컨 뭐야 이거 안썼어 와.. 어찌 두번 뭐야 이거 안썼어 풀었어 아.. 철인님 어서오세요 아 제발 우와 위험했다 오우씨 발동이 좀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다 마스크 어후 어후 아아 바보 그러게 외국인이 점점 많아져요 어이구 나이스 어 무새야 어서와 무새야 반가워 건강하니 어이구 어이구 좋아 반가워 반가워 우와 개기네 아이씨 탑수 많아서 우와 뭐야 레드 빼 오우 다행이다 나이스 레드 덮쳐지는 줄 알았다 아 바보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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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쿠 기미 마스쿠 스트렝스 라운드 원 왜그래요 지상님 무섭게 진짜 말이 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안들러와 풍신 아우와 카우토라 할 뻔 아 늦었다 하아 나이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스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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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안되네 하아 이걸 막았어요 나이스 마스쿠 레츠고 마스쿠 아 너무 뻔했나 마스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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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나이스